한글자막 by 한효정 덥다 야 이거 또 만들어 갈까? 이거 구멍치기 구멍치기로 이거 하나 가져가야겠다 이거면 끝나는거지 구멍만 통과시키십쇼 지키십쇼 목줄같은거 해야돼? 목줄 필요없죠 아까 반 샀잖아 그냥 여기다가 메면 돼 됐습니다 딱 좋다 딱졌네 저런데는 밟으면 안되고 이런 데서 하면 되겠다 이거 낚시대가 길어가지고 조심해서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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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다행이다 잡았어? 잠깐 잠깐 있어봐 아 딱 조금만 다시 코플레기 코플레기 아니야? 맞잖아 오 잘 걸었다 딱 걸었네 오 이만 해야지 어? 괜찮은데? 코기야 잠깐 이거 어떡하지? 담아놔 일단 담아놔 자 나 통과 줄게 아 아 담아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담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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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도 아까 가다가 놓쳤어 떨어졌어? 어 찍기해서 빠져나갔어 허 아 담아놔 여기는 뭐 고구만 잡아도 소리질러갖고 담아놔 믿음이 안가더라 야 우리 이런건 지금 대물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나구만 누나 미판 몇 번 줬더니 쟤네 일로 잔뜩 갔네 고등어 잡아볼까 어떻게 할까 고등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것만 다 잡았나 여기서 그래도 4마리 정도 올라왔지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해야 되겠다 우럭이요 우럭 잡으세요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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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ếp 또 swims 밀키 다 빼갔다 지렁이 줄까 자, 지렁이! 자, 지렁이! 여기다 놓을까? 여기? 야, 지렁이로 다졌어! 늦자마자 없어지더라고! 아이고! 이런데! 와, 얘 진짜 크다! 오케이, 알았어요! 오, 크다! 와, 이거 미끄러워! 봉돌만한, 봉돌만한 뽀거예요! 봉돌만한 뽀거! 야, 이걸 쟤! 이걸 느끼고 쟤! 봉돌만해! 어? 괜찮아! 원래 자꾸 걸려야 고기가 있는 거야! 투덕투덕하네요! 투덕투덕하네요! 아... 투덕투덕하더니 따먹었어! 오, 정말! 기술자들이네, 기술자들! 음! 뭐지? 뭐지? 기술자네? 다 만지다가 끊어졌으면... 짧게 끊어서... 기술자를 잡아 봅시다! 기술자를 알아야해요! 우아! 우아! 이게 뭐죠? 아니요! ру우우아! 소강상탠데? 뭐해줄까? 다 썩! 다 가져가! 우와! 뭐야? 삼치라고? 갑자기 삼치가 들어왔다고? 말이돼? 삼치가 들어왔다고? 머리 안되는데? 뭐야? 걸린거야? 어 뭐가 떨려오는데? 체드 풀어줘 아 낚시줄이랑 같이 걸렸구나 그것만 딱 풀어 찌낚시 해볼까? 어? 되긴 되는데 해줘? 찌낚시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걸로 만들어서 해보자 오오 굿샷 오오 굿샷 굿샷 야 이거 된다 잘봐 어 잡아 저기 봐 쑥 들어간다 어디갔니? 자 기가 막혀 오 벌써 들어갔다 오오오오 멀리 던져야겠다 어 멀리 던져 고등 저쪽은 고등어 멀리 던져야지 고등어가 나올거야 어? 오 고등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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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떨어진다 잠깐 있어 오 크다 야 이 씨 황하다 황호 어 손맞춰 왔겠는데? 야 손맞춰 왔겠는데? 뭐야 뭔데? 뭐야 뭔데? 황호 황호 아 그만잡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 코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어 오 우와 야 이 씨 그만둬 흐하하하하하하 잠깐 있어 오 우와 아 야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호호호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진짜 무장 잠깐 있어봐 내가 쳐줄게 요렇게 생겼네 이게 루어로 구멍 튀겨야 되나 근데 이게 돼 어 이게 돼 얘는 뭐야 놀래미 어 뒤놀래미 같아 야 이게 맛있어 보이지 이게 돼 잡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또 놔 여기 또 있을 거 같아 여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뭐야 뭔데 황어다 이거 좀나 커 그만 잡아 황어예요 잠깐만 잠깐만 가져있어 야 이씨 찔 개도 없자니 야 X됐다 그냥 떨어져 놔 줘 봐 이쪽으로 줘 그냥 떨어져 놔 오 예스 나이스 오 바느쳐 떨어졌어 야 X 손만만 보면 되지 뭐 형 야 니가 치만한 걸 물고 나왔어 어이 로우로 되네요 이게 개볼락 갈까? 그래도 손맛 봤네 황어 손맛이 최고였다 많이 잡으십쇼 구울꺼 가자 내일 와이프 데리고 한번 고정접으로 가볼까 황어 손맛 봤네 황어 손맛 봤네 황어 손맛 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